지금부터 도형을 보시고 삼각형 또는 사각형의 개수를 맞춰주세요. 여러분의 공간지각 능력이 얼마나 뛰어난지 바로 알 수 있습니다. 1단계부터 마지막 시청자 퀴즈 상위 1%까지 난이도는 계속 올라갈 거예요. 시간 제한은 없으니 일시정지한 뒤에 문제를 천천히 풀어도 됩니다. 여러분은 과연 몇 단계, 상위 몇 프로까지 통과할 수 있을까요? 한번 확인해보세요.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. 3%가 틀리는 문제입니다. 왼쪽 모양에서 삼각형은 모두 몇 개인가요? 정답은 5개입니다. 10%가 틀리고 90%가 맞추는 문제인데요. 삼각형은 모두 몇 개 있을까요? 정답은 7개입니다. 20%가 틀리는 문제입니다. 20%가 틀리는 문제입니다. 20%가 틀리는 문제입니다. 21%가 틀리는 문제입니다. 20%가 틀리는 문제입니다. 20%는 모두 몇 개인가요? 정답은 9개입니다 50%가 틀리는 문제입니다 삼각형은 모두 몇 개 있을까요? 정답은 11개입니다 상위 30%의 사람들이 맞추는 문제입니다 아래 모양에서 삼각형은 모두 몇 개인가요? 정답은 12개입니다 80%가 틀리는 상위 20%를 위한 문제입니다 왼쪽 모양에서 삼각형은 모두 몇 개인가요? 정답은 11개입니다 상위 10%만 맞출 수 있는 문제입니다 상위 10%만 맞출 수 있는 문제입니다 95%가 틀리는 상위 5%를 위한 문제입니다 95%가 틀리는 상위 5%를 위한 문제입니다 정답은 13개입니다 정답은 13개입니다 상위 6%가 틀리는 상위 5%가 틀리는 상위 5%입니다 3%에 틀리는 상위 5%를 맞출 수 있는 문제입니다 아래 모양에서 삼각형은 모두 몇 개일까요? 정답은 14개입니다. 자 다음은 99%가 틀리는 상위 1%를 위한 시청자 퀴즈입니다. 삼각형은 모두 몇 개인가요? 마지막 삼각형 한 개를 찾기가 쉽지 않으실 겁니다. 모든 삼각형을 찾으신 분들은 댓글로 적어주세요. 오늘 여러분은 상위 몇 프로까지 성공하셨나요? 가장 어려운 문제는 무엇이었는지 댓글로 알려주세요. 오늘도 퀴즈코리아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. 사랑합니다. 사랑합니다.